안녕하세요! 여러분 이 공감빡 전문가를 좋아해서 우리집는 참기름 돋보다는 한국인중 인식 참기름 atom 보샐 안녕하세요 포키에요! 오늘은 페리카나의 로스피 핫데블맛 로스피 양념맛 페리치즈볼 츄러스치즈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럼 컬러부터 따라 볼까요? 추워서 장갑 한 장만 끼고 먹을게요 진짜 크다 땡큐 진짜 쫄깃쫄깃 새콤달콤 오징어 오징어 진짜 커요 진짜 커요 소시지 막걸리는 고추 너무 맛있어 고추 소스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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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뷔피우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양념장 마지막이에요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잘먹었습니다 안녕